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차 컷오프, 4명을 뽑는 2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선출,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보였던 대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예상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이상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나 납득할 수 없는 경고사안을 발송한 등 일련의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정해진 각본대로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면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등이 직접 만든 3,500장 정도의 투표지를 아크릴로 만들어진 투표함에 집어넣는 시연 결과를 요약 정리한 사의로 거대한 사기, 다림질을 하더라도 구겨진 투표지가 펴지지 않는다 그런 영상을 보고 한 시민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의견을 남겼습니다. 나라위를 맡은 사람들의 직무유기가 최근 들어서 눈에 도돌할 질 정도로 그렇게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살이 분주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눈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논객의 글보다도 호소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임은 퍼사는 자작그림님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출연한 연합뉴스티비의 실시간 방송에 유튜브 댓글의 80% 이상은 부정선거 진상구명을 바라는 진정한 민심입니다. 민심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은 곧 사기 탄핵 세력이므로 부정선거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박근혜의 명예회복은 플러스 알파로 딜을 따라올 것입니다. 정홍은 위원장은 헌법에 따른 국정운영 총책임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님께 헌법 두 글자를 세 번이나 거론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홍은 위원장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헌법에 포장된 국민의 알 권리로서 선거의 모든 진행 과정 100% 투명하게 각 선거구 사전투표, 관외투표, 현장투표 용지와 개표기, 표련식 등 전반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정홍은 위원장이 먼저 황교안 후보에게 입을 다물라고 언포를 하면 그것은 헌법을 들이대며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헌법에 포장된 알 권리로서 4.15 때 진행된 선거관리의 진상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거부할 때에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실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도 정홍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장은 할 말이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저항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압할 때는 현 정권은 대제적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홍은 위원장이 황교안 후보에게 허위사실 적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정거와 육화원칙에 입각해서 입증을 하고 황교안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밝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홍은 위원장이 육화원칙 운운했으니까 황교안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먼저 육화원칙에 의하여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황교안에게 경고를 해야 상식에 맞습니다. 그런 입증 절차도 생략한 채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우기고 권력으로 짓밟으면 그것은 자신들이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국민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홍은과 전규재 대법원과 중앙선관리위원회 이준석과 하태경은 황교안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육화원칙에 따라서 명확히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인 정거는 철철 차고도 넘칩니다. 부정선거의 정거는 철철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국민들을 알만큼 알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부정으로 권력을 차지하면 그 나라의 더 나은 미래는 절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근현대 역사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일반 국민들도 말로만 떠들지 말고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증거를 정홍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처럼 육화원칙의 의거에서 입증하고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헌법을 존중하므로 정홍은도 국민이 존중하는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부정선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루된 자들과 그런 불법한 행위에 동조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누구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양심선언에게 나서기를 바랍니다. 침묵할 시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껴있는 국민들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시민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의 방송을 통해서 나간 그런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4.15 총선의 ccbb가 낱낱이 가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독재를 벗어나서 자유시민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각성과 행동이 의미를 갖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유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은 현재 단순한 열린 사회의 나쁜 적들이 아니라 사학감의 수준과 정도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집단입니다. 이제는 ccbb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법원의 재판정까지 무너다닥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행동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je NERAL 감사합니다.